안녕하세요. 2013년 가을, 바로 올해 입주하실 수 있는 코키틀람 지역 알리슨 프로젝트에 엄청난 프로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의 알리슨 원베드룸은 401호, 그리고 412호 딱 2개가 남아있는데요. 401호는 기존 61만 7천 400불에서 현재 57만 9천 900불, 거기에 5천 불 크레딧까지 받으시게 되어 57만 4천 900불에 구매가 가능하시게 되었고요. 412호는 63만 7천 400불에서 현재 59만 9천 900불, 거기에 추가로 5천 불까지 크레딧으로 받으시게 되어 59만 4천 900불이 되겠습니다. 지금 로이드 지역에서 50만 불 대에 원베드를 구입하실 수 있는 저로의 찬스, 놓치지 마시고요. 투베드룸은 74만 9천 900불부터 시작하며 거기에 1만 불 크레딧까지 받으시게 되면 73만 9천 900불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시적 프로모션이니 아래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kigos Kأس자 Akigos Kأس자